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카톡의 새로운 기능과 대다수가 모르고 이용을 하지 않는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이죠. 메시지를 예약해서 보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원하던 기능인데요.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일단 채팅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하단에 있는 입력창에 샷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쪽에 일정 등록, 할일 등록, 메시지 예약, 브리핑 모드라고 나오죠. 여기서 새로 생긴 기능이 메시지 예약 기능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예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와 발송 대상과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를 일단 입력을 해야 되겠죠. 터치하시고요. 메시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하고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그 다음 메시지 발송 일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일시에 있는 날짜 부분 터치하시고요. 여기서 날짜 선택을 해주시고 시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시쯤에 메시지를 발송을 하도록 할게요.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발송 대상 지정해야죠. 발송 대상 누릅니다. 그 다음 원하는 사람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알림을 받을 건지 설정을 합니다. 미리 알림 들어가셔서 이 메시지를 보낼 때 나에게 알림이 올지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메시지 발송 15분 전에 알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받음 선택합니다. 필요 없으면 닫지 않음 하시면 되겠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등록하기 합니다. 메시지 예약했다고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다시 샷 버튼 누르고요. 메시지 예약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록하기 옆에 예약 목록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시지 발송을 대기하고 있죠. 지금 두 개가 대기 중이네요. ib교육.com에 메시지 발송하는 것을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약한 게 또 하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브리핑 보드라는 곳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예약 발송은 꼭 해당 채팅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샷 버튼 누르시게 되면 메시지 예약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셔서 예약 목록 보기 보면 언제든지 예약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메시지를 예약해서 보낼 때도 꼭 해당 채팅방뿐만이 아니고 아까 같이 발송 대상을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채팅방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예약 메시지를 발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메시지 예약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정 등록과 할 일 등록도 있죠. 이것도 전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등록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용방법은 예약 메시지나 동일하죠. 일정 제목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시작과 종료 지정하시고 초대를 몇 명 할 건지 그 다음 상세한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정 제목을 입력을 할게요. 요즘은 상황이 좀 나아져서 여행 계획들 많이 잡고 계시죠. 여행도 많이 다녀오시고 하시는데 여러 명이 일정을 서로 의논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일정 방을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의논하기가 쉽겠죠. 시작 누르고요. 여기는 8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을 오전 9시로 잡을게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료는 그 다음 날로 잡아보도록 할까요? 오후 6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를 할 수가 있죠. 누르시고 원하는 사람을 초대를 할 수 있죠. 지금 작성하는 사람이 주체자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인원을 초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초대 예정 두 명인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자 할 때는 위에 참석자 초대 플러스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사람 초대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상세에서 더보기로 들어갈게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장소도 나오고요. 알림도 나오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디 장소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는 장소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엑스로 잡았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선택을 했죠. 그러면 장소도 전부 지정을 해 주고 설명까지 써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일정이 공유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톡방으로 전부 초대가 되고 거기서 회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일정 보기 누르시게 되면 지도와 일정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지도에는 그 위치까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석할 건지 미정인지 불참할 건지도 전부 여기서 선택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강의 화면이라서 여러 명을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 명이 초대가 될 경우에는 각 인원들이 참석할지 미정인지 불참인지를 선택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다시 샷 버튼 누르시고요. 일정 등록 들어가시면 목록 보기가 또 있죠. 이 목록 보기에 들어가시면 일정 계획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토킬린더에 가셔서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미리 또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행 계획이라고 해서 7일부터 17일까지 기간을 잡아놨어요. 지금 또 하나 만든 것은 8일하고 9일 계획이죠. 이 두 개는 각각 다른 단톡방에서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일정들을 한눈에 확인을 해 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많이 활용을 해 보세요. 그 다음은 할 일 등록이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앞서 봤던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할 일을 입력하고 기한 지정을 하고요. 반복을 할지 안 할지 지정하면 되겠죠. 반복 안 함을 일단 누르고 어떤 식으로 반복할지 지정을 해 주면 되죠.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일 같은 것들은 매년 돌아오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매년 반복해서 나오게 되겠고요. 또는 매월이나 매주 반복하는 일들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죠. 그러면 기한을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매월 반복을 해 주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할 일 입력하고 등록을 해 주시면 그것도 브리핑 보드에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입력을 해 볼게요. 모임이라고 했어요. 등록하기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샷 버튼 누르시고요. 브리핑 보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일정, 할 일, 예약 메시지 전부 나오게 되죠. 할 일 보시면 제가 미리 결혼식, 기념일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이거는 매년 반복이 되겠죠. 이것은 매월 반복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잘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편리해요. 카톡을 주 메신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해 봐야 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프로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친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친구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제일 상단에 본인 프로필이 있죠. 프로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본인 프로필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 프로필 화면은 상대편이 내 프로필을 누르게 되면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죠. 여기서 하단에 있는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갤러리에서 사진을 고르거나 음악을 설정하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중에서 기존에 지원을 하는 기능도 있고 새로 생긴 기능도 있습니다. 또 기존에 제공을 하더라도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온 것도 있죠. 자 보도록 할까요?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세트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트 아이템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는 프로필 화면에 배경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을 경우에는 한 번씩 들어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원하시는 것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써머로 한 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프로필 배경 화면이 바뀌었죠? 그리고 기본 애니메이션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건 세트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돼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눌러보시게 되면 시즈널, 사랑, 동물, 활동, 데코, 프렌즈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들은 그때그때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산불이 났죠? 그러니까 산불 피해 모금이라는 이런 아이콘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꽃을 한 번 얹어볼까요? 자 꽃을 얹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해서 원하는 곳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필요 없으면 X 누르고요. 그 다음 터치해서 확대 축소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고 돌려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텍스트 입력이죠? 자 이거는 다 아시죠? 자 원하는 문구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하나 있네요. 자 이거는 새로 생긴 기능이 되겠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여러 가지 말풍선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말풍선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문구를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치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했어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또 원하는 위치에 배치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런 화면이 좀 밋밋하다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세트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X로 해서 지우시면 돼요. 너무 정신 없으실 경우에는 몇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주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자 여기 누르시면 풍선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별빛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납이 날아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로 꾸며줄 수 있죠. 자 이게 더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적용됐죠? 자 그 다음 제일 끝에 있는 D-Day 기능입니다. 자 이 D-Day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원하는 날짜를 지정을 해주면 D-Day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또는 연인분들은 만난 날짜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여기에 아예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자 D-Day를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날짜를 일단 찍어줍니다. 자 위에 거 누르시면 달력을 월별로 넘길 수가 있죠? 자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정해볼까요? 자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일로부터 1일 여기에 체크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목을 줄까요? 자 크리스마스 썼어요?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D-Day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필 화면은 카톡에서 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죠? 보통 카톡에서 상대방이 궁금할 때 제일 처음 어디로 들어오죠? 프로필 화면으로 들어오죠? 되도록이면 좀 이쁘게 특이하게 꾸며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하시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송금코드가 있어요. 여기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QR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카카오뱅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상대편이 계좌번호를 물어볼 경우 여기 있는 QR코드를 보내주시면 상대편이 바로 송금을 할 수가 있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QR코드로 송금을 받았을 때 장점은 내가 3일 동안 그 금액을 수령하지 않게 되면 원 송금자에게 다시 그 금액이 돌아가게 됩니다. 혹시나 그 금액이 증발한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은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지금 친구가 많지가 않은데요. 친구가 많으신 분들은 100명, 200명 되시는 분도 있죠? 그때마다 이렇게 넘겨서 친구 찾으시는데 이거 잘 안 쓰시는 분이 많아요. 이 친구 화면에서 터치해서 조금만 움직이시면 우측에 이렇게 기역, 니은, A, B, C, 알파벳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을 터치하시면 바로 그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친구 많으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일일이 넘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통리받기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설정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공지사항을 자주 안 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공지사항에 빨간색 점이 나올 경우에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이번에 바뀐 사항인데요. 최소 지원 버전 상향 조정을 진행한다고 하죠? 안드로이드 9.2 미만인 분들은 카톡을 반드시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도 계속 카톡을 업데이트 안 하고 그대로 쓰시는 안드로이드 9.2 이하 사용자 분들은 카톡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꼭 업데이트 해 주도록 하세요. 카톡 업데이트는 여기에 최신 버전 업데이트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서 바로 업데이트 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실험실에 들어갑니다. 자 이 실험실에 들어가시면 톡 음성 모드라고 있죠? 자 이 톡 음성 모드 사용이 꺼져 있는 분들은 꼭 켜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쓰기는 좀 쑥스럽겠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편리하고요. 꼭 스마트폰을 옆에 들고 있지 않아도 되죠? 스마트폰이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꼭 가지러 갈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호출하고 원하는 명령만 말하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어떤 것들이 되는지 여기 나오죠? 카톡 읽어줘? 카톡 온 거 있어? 가족방에 톡 온 거 읽어줘? 엄마한테 카톡 보내줘? 이 방에 안녕이라고 톡 보내줘? 가족방에 운전 중이라고 톡 보내줘?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호출 명령어는 켜고 이용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 호출 명령어가 있죠? 어떤 식으로 불렀을 때 카카오가 반응할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헤이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야 카카오 미니 이런 것들 중에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하세요. 저는 헤이 카카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가고요.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친구 페이지까지 왔습니다. 호출을 해서 명령을 하기 전에 일단 카톡을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왔네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인지 카카오톡을 호출한 다음 읽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헤이 카카오, 카카오 읽어주세요. 로더에게 한 개의 카카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카카오 다 읽었어요. 헤이 카카오, 카카오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보낼까요? 1번 뭐라고 보낼까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더에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낼까요? 네. 카톡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성을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에는 상대편에게 도착한 메시지에 음성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편이 음성으로 보내면 메시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할까요? 음성으로 메시지를 지금 이 휴대폰으로 보내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메시지가 온 거죠? 이렇게 음성으로 보낸 메시지는 카카오 아이라고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모두 카카오 아이 모양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면 상대편이 단어가 약간 이상하게 입력이 됐다든지 또는 맞춤법이 틀렸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카카오 아이가 아무래도 완벽하게 인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표시가 들어감으로써 상대편이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카카오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죠. 우측 끝에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입했던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가 카카오를 오래 쓰신 분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카카오 계정에 이런 기능들이 전부 서비스로 등록이 돼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 장기간 쓰지 않은 것들은 서비스를 해지를 하는 게 좋겠죠.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개인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카카오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죠. 이메일의 경우는 카카오 계정이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카카오톡 계정이 되겠죠. 카카오톡을 만들 때는 카카오톡은 계정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카카오 계정은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카카오톡은 카카오 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카카오톡 계정을 해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동일한 계정으로 다시 살리게 되면 기존 카카오톡 계정의 여러 정보들이 카카오 계정을 이용을 해서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톡 계정 없이 카카오톡만 사용할 경우에는 탈퇴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더라도 기존 정보들을 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실 때는 카카오 계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하더라도 기존 정보를 전부 살릴 수가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되도록이면 카카오 계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연결된 서비스 관리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카카오 계정과 연결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서비스들은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장기간 이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록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들은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 서비스들이 많으면 카카오톡도 느려지게 됩니다. 카카오 서비스에서 전체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카카오 쇼핑, 카카오맵, 통명함, 헤이 카카오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카카오 쇼핑을 장기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 동의 철회 해주시고요. 철회합니다. 그 다음 모든 정보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쇼핑을 탈퇴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죠. 카카오톡 더보기에서 선물하기, 선물함에 들어가면 탈퇴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서 정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쇼핑에서 탈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가서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정보 삭제는 하지 마시고요. 탈퇴만 해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 기존 정보들은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카오 계정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계정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통 탈퇴하실 때 무조건 모든 정보 삭제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탈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카오 계정이 있으면 좀 편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 뒤로 돌아가면 이번에는 카카오 제휴 서비스라고 있죠. 전체 보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카오티, 웹툰, 멜론, 페이, 네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도 카카오 웹툰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동의 철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끊고 삭제를 하게 되면 정보는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보기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서 바로 해당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멜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연결된 서비스에 꼭 들어오셔서 필요 없는 서비스는 전부 탈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설정에 들어오셔서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흔들기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예전에는 전자출입명부 때문에 QR코드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흔들어서 만들고 했었죠? 이제 이 흔들기 기능이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휴대폰을 두 번 흔들면 내가 설정한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한다든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한다든지 무인 점포 출입 시에 인증을 한다든지 QR코드로 내 통명함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특히나 마트 같은 데 가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최저가 같은 거 검색을 하실 때 렌즈 꺼내고 복잡하게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흔들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금방 찾아줄 수가 있죠. 물론 카톡은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두 번만 흔들어주면 바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고요. 해당 제품 뒷면에 있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최저가 검색도 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페이를 이용을 하시거나 물건 구매하실 때 검색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최근 검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보통 켜 있는데 이게 불편한 경우가 많죠. 기존에 검색했던 것들이 전부 다 뜨기 때문에 남들이 다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좀 헷갈리죠. 다른 단어를 쓰려고 해도 기존에 검색됐던 게 자꾸 뜨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은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 키워드 표시는 꼭 키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샵을 쓰고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로 연결하는 링크 표시를 한다고 하죠. 채팅방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샵 버튼 보이시죠. 이 샵 버튼 누르시고요. 뒤쪽에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쓰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이 부분은 채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검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좀 전에 본 것 같이 설정에서 그 기능을 꺼버리면 이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키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또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문자 모아보기가 있죠. 보통 카카오톡을 주 메신저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문자 메시지를 주 메신저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 명과 SNS로 대화를 하다 보면 문자도 열고 카톡도 열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 경우 문자 모아보기로 들어가셔서 체크를 켜게 되면 카카오톡을 기본 앱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자로 들어오는 메시지와 카톡으로 들어오는 메시지 모두 통합해서 카카오톡에서 볼 수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본인은 문자 메시지를 안 쓰더라도 상대편이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또 문자로 오죠. 그럴 경우에 왔다 갔다 쓰시려면 굉장히 불편하신데 이렇게 기본 앱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카톡을 SMS 앱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기본 앱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좋겠죠. 카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메시지 또 열고 하면 귀찮으시니까 아예 카톡으로 설정을 해놓고 기본 앱으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카톡에서 모아볼 수가 있겠죠.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채팅 페이지에 문자 모아보기라고 하나 생기게 됩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문자 메시지가 쭉 한꺼번에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앱으로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면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대신 채팅방이 여러 개가 있고 위치가 바뀌게 되면 문자 찾으려면 또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모아보기를 하셨을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리셨다가 항상 채팅방 상단 고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항상 문자는 위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채팅방이 위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설정에서 친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동 친구 추가는 꼭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게 항상 기본으로는 켜있기 때문에 내가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를 등록할 경우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친구로 추가가 되죠. 이거를 켜고 이용하시는 바람에 친구가 몇백 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는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라든지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전화번호까지 전부 친구로 추가가 되는 거죠. 이거는 꼭 끄고 이용을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번호만 친구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카톡은 이미 추가된 번호는 삭제를 할 수가 없죠. 차단을 하거나 숨김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채팅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서 보통 사진이나 동영상 많이 주고 받으시는데요. 사진 화질은 되도록이면 원본으로 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사진 화질을 눌러보시면 저용량 일반 화질 원본이 있죠. 사진의 경우는 저용량으로 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깨져 보이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경우는 꼭 원본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질일 경우에는 고화질에 비해서 화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고화질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채팅방 순서가 자꾸 바뀌어요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최신 문자 순으로 보고 싶은데 매번 일정한 채팅방만 위에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채팅방 순서 정렬에 가셔서 최신 순, 안 읽은 순, 즐겨찾기 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신 순으로 주시게 되면 최신에 생성된 채팅방 순으로 채팅방이 정렬되게 되고요. 그 다음 안 읽은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즐겨찾기 순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본인이 카톡을 이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지정을 해 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렇게 채널이라는 메뉴가 생겼죠. 친구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이 있을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채널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이죠.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채널을 삭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 채널인데요. 이 부분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숨김이라고 나오죠. 숨김을 하게 됩니다.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앞으로 24시간 동안만 광고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요. 없애면 그것만 또 없어지죠. 일일이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채널 광고 부분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닫고 이용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새로운 기능과 여러분이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이지만 쓰면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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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